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다양한 신기능들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에서 꼭 설정해야 할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S24 스마트폰은 S24, S24 플러스, S24 울트라가 있죠. S24의 경우에는 FHD만 지원을 하지만 S24 플러스부터는 QHD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단 화면 해상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스플레이라고 나오죠?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화면 해상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화면 해상도 들어갑니다. 기본 값은 FHD나 HD로 되어있을텐데요. S24 플러스와 S24 울트라의 모든 화면들은 QHD에 맞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FHD로 낮춰주게 되면 S24 스마트폰의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QHD로 전환하면 배터리 소모량은 조금은 늘겠지만 기본적인 화면들은 전부 QHD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QHD로 화면을 전환한다고 해서 배터리 사용량이 확연하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QHD로 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최적화라고 있죠. 이 기능은 주변 밝기와 주변 광의 컬러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색상을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광이 노란빛이 많이 도는 주광색 전등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화면은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고요. 백색광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면에 노란빛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좀 더 편안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최적화도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시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의심스러운 작업이 실행이 되고 있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을 해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을 차단하고요. 앱 보안 확인 기능 켜기라고 나오고요.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을 차단한다고 하죠. 스마트폰을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을 했을 경우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앱들을 많이 설치하실 텐데요. 그런 앱들 중에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이 있으면 자동 차단이 되거나 앱에서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스마트폰, 카메라라든지 또는 마이크에 접근을 하려고 할 경우 그런 것도 감지해서 차단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해킹당한다거나 또는 머루와 같은 것들이 깔리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켜게 되면 메시지 앱을 보호하는 기능도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요즘은 메시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침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잘못 눌러서 해킹이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메시지 앱 보호나 USB 케이블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켜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내가 전화를 끊거나 상대편이 전화를 끊게 되면 통화가 종료가 되죠. 그런데 제대로 종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내 소리가 전부 상대편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대편의 소리가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통화 종료가 완전히 됐다는 것을 진동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화기앱을 실행한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기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기타 통화 설정이라고 있죠. 이 기타 통화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전화 알림 및 벨소리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통화 종료 시 진동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통화가 끝나서 통화 종료가 되게 되면 통화 종료가 됐다는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제대로 전화가 종료됐는지 진동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전화가 제대로 꺼졌는지 두세 번씩 확인을 하시는데요. 여기는 통화 종료 시 진동을 체크하시게 되면 통화가 종료된 순간 바로 진동이 울려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대편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기를 들고 귀에 대고 연결음을 듣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화 받을 때 진동의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전화를 발신한 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도 진동이 울리면 통화가 연결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귀에 대고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 기능은 켜고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 손 조작 모드가 되겠습니다. 한 손 조작 모드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이 있죠. 이 홈 버튼을 쓸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화면이 작은 화면으로 나와서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크기가 전부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하단 홈 버튼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이 오른쪽으로 붙게 되죠. 여기서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붙고요.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왼쪽으로 붙이면 왼손으로 조작하시기가 훨씬 쉽겠죠.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붙이고 오른손으로 조작을 하면 불편함 없이 한 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전체 화면일 때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빈 공간을 한 번만 터치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잠금화면 설정인데요. 갤럭시 S24부터 재미있는 잠금화면 설정 기능이 등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 설정 화면에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 화면 설정과 잠금화면 설정이 있죠. 잠금화면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잠금화면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날씨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는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실행되면서 그 효과를 보여주죠. 눈이 오는 날씨에서는 실제 잠금화면에서 눈이 오고요. 비가 오는 날씨는 잠금화면에서도 이렇게 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맑은 날은 이미지도 밝게 나오고요. 어두운 날이나 밤에는 이미지도 어둡게 나옵니다. 배경화면은 내가 원하는 사진 아무거나 설정할 수 있어요. 좌측 상단 배경화면 터치하시고요. 아래쪽에서 갤러리 터치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의 사진들이 열리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게요. 갤러리의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배경화면에 적용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시면 인공지능이 바로 비오는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 눈 오는 사진으로 바뀌게 되죠. 이 배경화면으로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완료 버튼이 보이죠. 이미지가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완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화면이 이 이미지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잠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잠기고요. 터치해서 잠금화면 열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이 지정이 되겠죠. 지금은 밤이라서 좀 어두운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사진이 좀 더 밝아지고요. 주변 날씨에 따라서 잠금화면만 확인하셔도 어떤 날씨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잠금화면 기능은 재미있는 기능이죠.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 생성해주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S24의 장점은 인공지능 기능이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거죠. 상단에 잠금화면과 배경화면을 터치하지 않고요. 그 아래에는 배경화면 변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추천 갤러리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생성형 배경화면이라고 있죠. 앞서 우리가 한 것은 날짜 및 시간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생성형 배경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로 만들어진 이런 배경화면들이 나오죠. 보시면 여러가지가 나오죠. 상상의 숲 반풍경 예술작품 빛나는 꽃 그 다음 광물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생성형 배경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반투명을 선택을 해볼게요. 반투명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반투명의 하얀 베고니아라고 있는데요. 이 하얀을 터치하면 여러가지 다른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베이지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베고니아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데이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나오죠.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데이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성 버튼 누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여러가지로 생성이 됐네요. 이런 이미지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서 배경화면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알림이 울리게 되는데 어디서 알림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상단을 쓸어내려서 여기는 알림창을 봤더라도 알림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스템이라든지 앱에서 울리는 알림인데요. 그런데 그 알림이 울린 이유를 알 수가 없죠. S24부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알림이 울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고급 설정이라고 있죠.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알림 기록이라고 나옵니다. 이 알림 기록을 누르게 되면 시스템 알림부터 날씨 알림 통화 알림 스마트폰에서 울린 모든 알림을 여기에 전부 기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알림 기록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떤 알림인지 궁금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배터리 보호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터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보호라고 나오죠. 이 배터리 보호를 터치하게 되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용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첫 번째 기본 기능은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그 다음 95%로 내려가게 되면 또 자동 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최적화의 경우에는 수면 중에는 80%만 충전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기상하기 직전에 100% 충전으로 바뀌게 돼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20에서 80% 사이에 충전되는 게 가장 배터리 수명을 오래 쓸 수가 있죠. 100% 완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도 좋지 않고 스마트폰 에서도 발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80% 안쪽으로 충전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최대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배터리를 80%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수면 중에는 배터리를 80% 충전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일어나기 직전에 배터리를 100%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외출을 하실 때도 용량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좀 더 늘려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적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꼭 해야하는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 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